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임팩! 안녕하세요 임팩트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즐겁고 재미있는 TBS TV를 시청하고 계십니다! 와우! 재밌다! 재밌다! 기분 좋은 방송 TBS TV 팩트 인스타 하기 때문에 저희의 이름 임팩트랑 잘 어울려요 그쵸? 팩트 인스타 빛나! 스타 빛나랑 또 맞네 딱 맞네 팩트와 스타 빛나 좀 더 잘 어울려요 저희의 이름 임팩트랑 잘 어울려요 나 나 중호를 하고 싶은 거 같아요 그쵸? 이거 주인하자신 분이 어디 계세요? 아까 제가 봉장사다 먹었는데 뭐요? 재밌으신가요? 네! 제가 이걸 꼭 뽑아서 상의 입에 새탕을 물려주고 싶습니다 진짜?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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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다시! 천천히! 높여 올렸다가 빼! 룩이 넣었다 뺏! 뺏어 뺏어! 반짝짝짝 반짝짝짝 저의 입으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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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의 입으로 넣어주신다면서요 미션 컴대 미션 컴대 만질 수 없기에도 빛나 반짝짝짝짝 만질 수 없기에도 탐나 탐나는 방송 팩팅스타 채널 고정! 고정! 아이돌의 매력을 파헤치는 아이돌 전문방송 팩팅스타의 MC준입니다 오색찬란한 강렬한 빛으로 돌아온 분들을 모셨습니다 이팩트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TBS 팩팅스타 시청자 여러분 하나 둘 셋 위의 이팩 안녕하세요 이팩트입니다 반갑습니다 자리쪽 네 Hafen 네라 이팩트 그리고 단발발발라 그 장르를 저희가 시도를 했어요. 한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좀 생소한 장르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중독성 있는 후기랑 중독성 있는 안무로 대중분들한테 잘 보여드리려고 풀었으니까요. 기대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뮤직비디오를 보니까 정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에피소드가 좀 있었어요? 뮤직비디오 찍을 때? 아 네,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이제 긴 머리를 붙이기 때문에 좀 신선한 충격이죠. 근데 이제 그 긴 머리를 붙이고 뮤비 촬영장에서 화장실을 간 거예요. 화장실을 가서 일을 보고 있는데 이제 거기 계시는 촬영 스태프분께서 화장실 문을 딱 여셨는데 딱 여시지 않았는데 깜짝 놀라셨고 이러시고 들어갔다가 나가셨다가 다시 들어오셔가지고 남자분이 맞는데? 이렇게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화장에 빠지셨다는... 아 그게 워낙 곱기 때문에 괜히 좀 이렇게 죄진 기분이 들고 뭔가 제가 빨리 남자임을 알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알려줬어요? 그래서 목소리를 냈죠. 자, 포인트 안무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지굴 놀이 춤이라고 저희가 이름을 붙였는데 지굴 놀이 춤이요? 가질 수 없기에도 빛나 만질 수 없기에도 빛나 테라디아 또 저희가 이제 빛나다 보니까 별을 만들고 그리고 하늘을 이렇게 띄우는 춤이 있어요. 이런 별을 만드는 춤이에요. 강렬한 남성미가 느껴지는 빛나 어쿠스틱 버전이 그렇게 달콤하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네, 많이 달콤해요. 너무 많이 들으면 강요가 올 수 있어요. 오, 그 정도예요? 뭔가 빛나의 두 가지 버전을 샜다는 느낌을 강렬한 빛과 따뜻한 빛으로 한 번? 네네네. 주세요! 띄우세요! 강렬한 남성미가 Dash 가질 수 없기에도 빛나 반짝짝짝짝 가질 수 없기에도 빛나 가질 수 없기에도 빛나 가질 수 없기에도 빛나 네가 빛을 잃을까 봐 난 너무 겁나 겁나 가질 수 없기에도 빛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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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잃지 몇 개 빛을 잃지 널 차올란하게 빛이나 더 환하게 밝혀내 네 생벌한 인상뽑받은 두 눈 밤에 이별이나 더 보다 푸른 네 삶이 밝아 봤자 너 없이는 밤 더 성스러운 빛으로 나를 인도해 봐 지금 당장 널 만질 수 있지만 혹시 너의 그 빛을 잃을까 봐 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번 저희가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반짝반짝 빛나 배속댄스입니다 배속댄스 배속댄스 저희 곡 자체가 이게 진짜 BPM이 되게 빠르고 이게 빠른 곡이라서 다른 곡에 비해 진짜 빠른 곡이라 말도 안 되는 약간 속도로 해야 돼 원래 드로잉 베이스 장르 자체가 BPM이 되게 빠른 장르 배속댄스 보이세요? 민빵을 아주 탄탄하게 가고 있습니다 너무 탄탄해요 너무 탄탄해요 너무 탄탄해요 자 음악 주세요 원래 빠른데 갑니다 음지가 이 악물고 하고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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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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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디어 쉬는 타임이 왔어요 좋아요 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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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좀 먹고 물 좀 먹고 임팩트를 위한 미션을 준비했는데요 직접 뽑아주셔야 합니다 임팩트 있게 부탁해입니다 빠밤 부탁해 빠밤 웅지가 한번 뽑아보는 거예요 웅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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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저희 어머니들이 좋아하실 미션입니다 텔레비전의 임팩트가 나왔습니다 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줘야 해요 빛과 나입니다 빛나 제가 성이 나기 때문에 나 모르겠어요 오오 그래요 나에는 세 명이 참가를 해야 해요 우제 태우 제가 보러 가겠습니다 오 처음에 연기도 크게 성공하는 바람에서 저희가 화면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1달러 4달러 1급 4달러로 합시다 2달러 That's double double 나 저거 외국분 할게 4달러 2달러 2달러 50 4달러 4달러 저거 4달러는 웅지 갈바 웅지 갈바 내가 알아 집중하시고요 배우분들 몰입하시고요 네 갈게요 3 2 1 액션 1달러는 너무 적소 4달러 4달러 4달러? 4달러 너무 많소 1달러 4달러 1급 4달러로 합시다 1달러로 합시다 4달러 어떻게 1달러 임금을 4배라 올린답니까? 너무 많소 1달러로 4달러 2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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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달러 4달러 2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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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달러 4달러 얼마 하면 되겠냐? 4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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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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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 액션 정서적 인기감? 그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도 좀 알려주세요 우디 세웅이 저 아찌가 왜 무서워줄까? 얘기해주면 이 엉앙가 해줄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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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했어 잘 안 맞네 3, 2, 1 액션 정서적인 교감 더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나도 좀 알려줘 봐요 우리 세웅이 아찌가 왜 못 잡았을까? 얘기해주면 엉앙가 깨끗깨끗 해줄게 어? 완벽했어 완벽했어 잘 안 맞더라 저희 담당이 있었네요 정말 어떠한 힌트도 없습니다. 그냥 공이에요. 뽑는 걸 잘해요. 어, 그래요? 자, 종이를. 자, 임팩트 있게 부탁해! 음악 시집니다! 스팅형이에요! 스팅형이에요! 저 모래쌤 막춤으로 스팅하여 합니다. 나 이거 춤을 모르겠어요. 이거 때문에 재홍이 형이 정답이 돼서 다 했었기 때문에 또 어, 허리가 이제 막춤으로 빼주세요. 막춤으로! 어, 지한이 형 간다. 제 분부 이거 아니에요? 저 뽐뽀라고 해야죠? 맞죠, 이거 맞죠? 자, 계속해서요. 지속, 지속! 이거 이거 아니야? 요! 에브디! 이거 맞나? 다윗아! 아 이거 이거 안 돼! 이거 안 돼! 손이 잘 맞는데? 나도 잘 맞아! 손은 안 맞아! 손은 안 맞아! 잘한다! 되게 연습했네! 자! 보겠습니다! 이거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어디 가! 들어가봐! 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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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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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나를 바라보게 될걸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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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나온다! 다운다! 다운다! 왼쪽부터! 다운! 다가가! 맞아요 유현아 파트 바꿔서 댄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시고요 음악 주시죠 수 없는 건 가질 수 없을 때도 빛나 너를 볼 생각만 해도 난 어린 아이처럼 지나 너의 눈빛 속에서 난 우주를 봐 그 속에 빠질까봐 너무 두렵지만 너의 뜬터만 뺀 너의 속에서 눈부시게 빛나 지금 단장 널 맞을 수 있게 안 아 이상이네요 혹시 너의 그 빛을 잃을까 봐 와 입술부터 이상해요 난 두려워 난 두려워 난 두려워 나 누구지 내가? 가질 수 없기에 더 빛나 가질 수 없기에 더 빛나 반짝짝짝짝 가질 수 없기에 더 탐나 가질 수 없기에 더 빛나 만질 수 없기에 더 탐나 가질 수 없기 가질 수 없기에 더 빛나 와 정말 잘했네 와 진짜 잘했다 와 완벽한데 여기 우리 댄스 아이돌이야 대박이네요 대박이에요 진짜 이렇게 못하는 집 없죠 자 나와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갑시다 이번엔 본인이 보지 말고 멤버들부터 보여줍시다 임팩트의 랜덤 노래방 임팩트의 랜덤 노래방 임팩트의 랜덤 노래방 랜덤 노래방 시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음악 주시죠 오 이상 나오나요 넌 못 참았을 거야 그 허전함을 견뎌내기엔 좋은 일 사랑에서 사랑을 시작할 때 네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지 그 모습을 아직도 못 잊어 헤어나오지 못해 네 소식 들린 날은 더 좋은 일 살아 솔직히 견디기 버거워 네가 조금 더 힘들면 좋겠어 진짜 조금 내 10분의 1만이라도 아프다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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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아프네요 자 아직 끝나갔어요 계속 갑니다 아 아 뭐 이거 뭐지 오 이상 뭐 본인 잘이네요 어디가 아 아 아 널 다시 찾을 때까지 놓지 않을 거야 뒷길 같던 기억도 계절에 새겨진 우리의 추억은 다시 더 뻔히 곧 돌아와 난 그는 빛이니까 그는 빛이니까 그는 빛이 하하 하하 아 오 박수 오 어 오 나 아 너도 나처럼 외원 덩긴 가슴 안고 사는구나 그동안 난 아무것도 이는 것 이제 아직도 내 마음속엔 속엔 너 너를 그리워하다 하루가 다 지났어 너를 그리워하다 1년이 가버렸어 난 그냥 그렇게 살아 너를 그리워하다 그리워하다 오우 갑니다 Come on hey C.S.R Come on hey brother 누가 우리 좀 알려줘 귀여운 척, 섹시한 척, 멋진 척 그런 거 안 해도 날 바라보는 너, baby 센스 매너 말 두 표정 행동 하나까지 섬세한 널 알아보는 날 우리 둘 사이 딱 맞는 타임 Come on hey pretty Come on, 이리 와봐 천천히 아주 조금씩 헤어진 미소가 예쁜 여자 바로 넌 You'll be the one, you're the one, you're the one 몸에도 얼굴도 시선 감싸 헤이 헤이 상상가 감 감 나는 그녀를 술래야 지어다 모두 나 닮에 자식과 질거라 나 빼고 그녀를 맘에 넘지 마 지어다 모두 완벽해 모두 완벽해 다했어 다했어 이번 기회에서 인픽트 강렬한 랜덤 노래방 성공입니다! 제가 뽑아볼게요 이번 미션은요 이만큼 한번 보여드릴게요 뭘 거 같아요? 파트 바꿔서 하기? 맞습니다! 자 먼저 개인 인사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임팩트의 리더를 맡고 있는 지안입니다 승계 온 팬의 지안 불꽃 같은 랩으로 저의 매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가까운 곳으로 은재씨 본인 어떤 매력이 있나요? 저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뭔가 보여드릴게요 눈빛으로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태호! 나뿐니? 내가 언제 그랬어? 태호? 난 태호? 손은 말했잖아 저 언제? 아니요? 아! 태호! 제업 보컬입니다 보컬 제업입니다 우리 2, 3 내력 내력 이거래요 이거 이거 저는 얼굴 천재이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눈으로만 항상 말을 하겠 내 눈을 봐봐 눈 행복해지고 그래 알겠습니다 파트 바꿔 보르기 1, 2, 3 괜찮다 아 이게 웅재 파트가 힘들거든요 이게 원래 가질 수 없는 건 가질 수 없을 때도 끝나 원래 가질 수 없는 건 가질 수 없을 때도 끝나 원래 멀어볼 생각만 해도 난 어린아이 초록 신나 너의 눈대 속에서 난 우주를 봐 그 속에 빠질까 봐 넌 두렵지 마 너의 집은 금은 빵 너는 그 속에서 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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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물이 깜고 있나 정말 얘다 지금 강하게 얼마나 넌 전 проблем해 혹시 널 그빛을 잃을까 넌 두려워 난 두려워 난 두려워 그만큼 널 라라라 amb.p.p.e.a.u 시谢 수 없기에 더 빛나 ente 만질 수 없기에 더 빛나 만질 수 없기에 더 빛나 잘 반짝짝짝짝짝 만질 수 없기에도 탐나 가질 수 없기에도 빛나 만질 수 없기에도 탐나 이 가르치 외면하기 힘들어 악마의 속삭임 너랑 미치지 바이커넨 on the own fantasy 배치나 배치나 좀 환하게 비치나 환하게 비치나 온 생은 돌 남은 삶을 반해 두는 밤하늘 별을 나다 보다 푸른 내 삶이 밝아 봤자 너 없이는 반달 오 널 만질 수 있지만 혹시 너의 그 빛을 잃을 오 역세호예요? 감성적이에요 난 두려워 난 두려워 그만큼 넌 너너넌 P E A U T F C N G B B B B B A B E A M T 빛나 만질 수 없기에도 빛나 도 슬픔 어쩌저쩌쩌쩌 가질 수 없기에도 탐나 가질 수 없기에도 빛나 만질 수 없기에도 탐나 네가 만질 수 없기에도 탐나 너머머쌤 안녕 자 여기까지! 굉장히 나와요 괜찮은데요? 자 벌써 팩트인스타 마칠 시간이 됐는데요 시간 진짜 빨리 갔죠? 오늘 팩트인스타와 함께한 소감 말씀해 주시죠 사실 저희가 필수고 때 왔을 때랑은 너무 많은 코너와 저희한테 많이 신경을 써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이제 컴백 첫날인데 팩트인스타한테 너무 좋은 기운 받아가지고 저희가 앞으로 활동하는데 이 촬영이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아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평소에 대한 연주가 좀 더 이상 감사드립니다 근데 저에게는 어려운 상태였을 때 뭐 소감한 편이라니 너무 감사드립니다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니요 이렇게 비행기 좋고 제가 굉장히 감사드립니다 난 두려워 난 두려워 그만큼 넌 너다 넌 B.E.A.U.T.4 Girl Baby 가질 수 없기에도 빛나 가질 수 없기에도 빛나 반짝짝짝짝 만질 수 없기에도 탐나 가질 수 없기에도 빛나 만질 수 없기에도 탐나 니가 빛을 잃을까 바라 너무 겁네 겁네 외면하기 힘들어 악마의 속삭임 너란 빛이 밝혀네 숨겨온 팬의 G 넌 빛이나 빛이나 의참아 그 빛을 찬란하게 빛이나 더 환하게 밝혀나 인생은 뻔한 인상 꼭 받은 두 눈 밤하늘 별은 나 달보다 푸른 내 삶이 밝아 봤자 너 없이는 반다 So see the 빛으로 내밀어 했다 지금 당장 널 만질 수 있지만 혹시 너의 그 빛을 잃을까 봐 난 두려워 난 두려워 그만큼 넌 너나 넌 B.E.A.U.T.4 Girl Baby 가질 수 없기에도 빛나 가질 수 없기에도 빛나 반짝짝짝짝 만질 수 없기에도 탐나 가질 수 없기에도 빛나 만질 수 없기에도 탐나 니가 빛을 잃을까 봐 난 너무 겁나 겁나 그리 알아듣게 가끔은 벌어점 아름다운 빛으로 나의 새로운 눈을 쓰기에도乱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